법원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될거야 대한봉 경매사협회 부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카페에 경매상담이죠 경매상담 부탁해요 라는 코너에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닉네임은 딸기님이시네요 딸기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소금쟁이 물건 분석과 지사장님들의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초반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피드 옥션 화면에서의 물건을 보는 동선을 혹시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경매에 관심이 생겨 1회독을 목표로 두서없이 보다가 협회장님의 강의 중 순서가 있는 듯 하여 조금 알려주신다면 그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 주소 등등의 설명은 해주셨는데 귀로만 듣고 초보다 보니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다 보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라 죄송해요 혹시 협회 자산이라서 안된다 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거는 협회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 보는 순서가 우리가 스피드 옥션을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최고의 과정에서 물건을 뽑아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뽑아오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체크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간단한 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번 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서류를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신다면 그 5개에서 10개 정도에 관련된 파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리기법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통상 말했던 일회독에서 중시했던 건 스피드였고 그 스피드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얼굴 색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것이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패턴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 1분 안에 후루룩 보면서 정보 파악이 되고 그 파악하는 동안에 시나리오도 쓰고 시나리오를 쓴과 동시에 체크리스트 즉 어디어디를 조사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견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적군의 주둔지에 관해서 지도상의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주둔해 있는가만 보는 순간 보자마자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는 순서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늘 강조했던 진행방법 스피드 증강 훈련을 하다가 스피드를 증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증강이 더 빨리 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PT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설령 PT분이 질문하셔도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다시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생활의 달인에서 보면은 누구는 15년차, 20년차, 35년, 25년차 이러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생활의 달인이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빠른 거를 초고속 스피드로 이렇게 쭉 찍어보면 하다못해 손가락 하나나 손목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렇죠? 손가락이 다섯 개를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종의 똑같이 물건을 검색하면서도 어떤 스피드가 증강, 빠른 사람에게는 빠른 노하우라는 게 존재하죠 그 노하우는 스스로 터득해야 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저의 스타일인 것이죠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빨라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가지는 소금쟁이 투자 클럽에 가입은 어느 정도의 경매 경험과 지식과 투자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 하는지요? 소금쟁이는요 어떤 가입비는 200인 건 아시죠? 원래 계약은 5년입니다만 금년 하반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5년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오신 분은 6년간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면 올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가입비는 200인데요 200만원은 정말 건값에 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루에 660원인가 880원인가 지금 6년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7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판기 커피를 두 잔 세 잔 마시는 정도의 돈으로 저희 협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의 경험을 갖춰야 소금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경매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소금쟁이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쟁이는 투자와 공부와 인맥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죠 그죠? 소금쟁이는 협회에서 나중에 엄선돼서 추천하는 물건을 자기가 직접 소유할 수도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소금쟁이 모텔처럼 협회 소유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연간 10%의 확정금리를 받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예금금리가 1%대 2%인 것 보면 사실 10%라는 것은 너무 폭리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두 달 전인가요 우리가 카페가 아니지 팟캐스트로 소금쟁이에 대한 CF를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10%를 주냐 그 사기 아니냐 부동산 하는 전문가들도 5% 준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10%라고 하느냐면서 따지는 어떤 약간의 또라이죠 또라이가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한테 돈 받아서 10%를 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10%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주제넘친 일이죠 그렇죠 오지랍이 장난 아닌 거죠 뭐 심심하지 않겠죠? 하루 종일 간사바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가 제 돈으로 10%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의 약속이고 계약인 것이죠 그거 계약이 틀어지면 당연히 내가 다치는 것인데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냥 그렇게 팟캐스트 팟빵했다가 글을 휘갈기는 것인지 도무지 그 참 과거에는 없었던 경험을 보지 못했던 독특한 캐릭터들이 작년 말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자기 일이나 좀 잘하면 되는데 모두가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오지랖 넓게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10%는 작은 거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곳에도 투자할 기회는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협회랑 인연이 안 되거나 모를 때는 야 이거 사기일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협회가 사업만 해서 거의 14, 15년 가까이 해온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희 좋은 투자나 전화협회의 보유 자산이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푼돈을 떼먹으려고 머리를 쓸 것인가 우리가 PT 교육비만 해도 상당히 비싼 거 여러분들이 아신 입장에서 그 교육비 수준에서 살짝 오버하는 수준의 돈을 떼먹으려고 머리를 쓸까요? 어떤 놈이? 아니겠죠? 여러가지 그런 건 자유로운 판단이지 뭐 그렇다고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오로지 소금쟁이의 권한인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봤습니다 안 그러면은 뒷말이 많거든요 이제 뒷말도 많고 법적으로도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은 이건 투자를 맞이 유치하는 어떤 수신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적인 성격은 차용행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끼리만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소금쟁이가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여러가지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소금쟁이가 꼭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만 되는가라는 물음표를 한번 띄워볼 때는 그것보다는 매달 이루어진 어떤 행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바뀌고 교육을 받으면서 마인드를 전환하는 효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인맥들을 사귀는 효과 그 다음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어떤 천성과 어떤 성격을 어떤 바꿔나가는 효과 이런 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최하 그 정도만 해도 얻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경제적 이득은 없어도 사실은 소금쟁이에 가입하는 200은 돈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겨우 한 달에 3만원인가 되더만요 그죠? 한 달에 3만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담배값 수준도 안 되고 교통비도 안 돼요 그런 돈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자유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금쟁이도 물어보거나 조금 좀 진지하거나 협회랑 같이 가거나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 한테만 소금쟁이를 언급을 하지 다수에겐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해서 얻어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서비스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돈은 돈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넓어가는 건 좋지만 문턱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일종의 수준 낮은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막연한 거부감도 사실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태도를 보고 이런 사람은 소금쟁이 받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미리 언지를 줘놓기도 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소금쟁이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같이 살면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려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듯이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도 받듯이 이런 우리 소금의 모임도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권리도 존재하고 의무도 존재한다 즉 성숙한 인간들에 대해서만 환영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어느 정도 경매 경험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까지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있으면 빚을 발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우량물건을 우리가 선보였을 때 내가 그 물건 내가 입찰하겠소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투자금이 있다 보면은 또 소금쟁이다 보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언제든지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길에서 어떤 물건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 제 입장에서는 소금쟁이 어떤 모텔을 투자할 때 적어도 한 구자라도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끌리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물어보면 네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없어도 없으면 소금쟁이가 안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쟁이의 치즈와 특전 등은 방송과 카페를 통해 이해했으나 큐브 2호에서 소금쟁이 론칭에 즈음하여라는 협회장님의 쓰신 글기에 공동투자자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네 저와 같은 초보는 협회의 기초 지식이나 기초 교육이나 최고의 과정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소금쟁이를 가입하여도 기초를 배우며 나갈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네 소금쟁이와 경매의 교육은 방향성은 경매의 고수나 경매의 형인간이 되가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소금쟁이와 교육은 택일관계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경매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게 협회의 정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소금쟁이보다 빠를 것이지만 설령 협회의 정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수를 하더라도 소금쟁이는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아미노산이나 미네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병종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택일관계가 아니고 둘 다를 선택하는 게 최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거 아시겠죠? 양복하고 구두는 택일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자리에 가면 양복에 구두를 신듯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는 딱 우리가 운동화보다는 구두를 신어놔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고 또 이렇게 정장에는 구두가 어울리듯이 그런 어떤 소금쟁이와 경매 프로그램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에서 필요한 건 90%가 말재주인데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만나고 명도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투자클럽에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볼 것이고 이 투자클럽 속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거는 경제적 효과로 따지기 어려운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맺다 보니 낯선 관계나 어려운 관계에서 상담 받기가 어렵지만 상담을 거의 무료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매달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사장들의 특강을 자주 듣고 외부 특강도 듣고 하여간 이거를 경제적 효과로 언급하면 정말 200은 돈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도 100, 200 받더만요 그 다음에 그것도 소멸성으로 해야 하고요 1년이면 500만원, 천만원짜리 회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똥값이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저도 협회도 얻는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득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있는 어떤 간접의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소유의 부동산에 물론 고리를 주죠 엄청난 고가의 이자를 주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는 그 멤버십이 아닌 오너십으로 해서 정말로 우량한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소금쟁이가 한 번에 달라붙어서 소유권을 공유하고 이익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또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처럼 소금쟁이를 가입하여도 기초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지 당연하게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소금쟁이는 공부는 공부입니다만 직접적 공부보다는 필수 미네랄과 아미노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된다 우리가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저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또 구토 증세가 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하지만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성분이 없으면 제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어떤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고하십시오